고로 민주당의 안민석 위원님 신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효정인 제가 미우시죠?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효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개명을 언제 했습니까? 개명을 언제 했습니까? 작년 여름쯤 한 것 같습니다 왜 개명을 했죠?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저희 오빠 이름이 승호였습니다 그래서 호자 돌림으로 승호 시호라고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게 말이 와전돼서 제가 연예인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꿔 난 다음에 몸이 좋아졌습니까? 아니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포폰을 평소에 자주 썼죠? 대포폰이라는 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대포폰이라면 본인의 이름 말고 타임명으로 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 그걸 썼어요? 제가 핸드폰이 4개가 저희 아이디까지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서 4대가 돼서 한 대를 더 만들어야 됐을 때 한 번 만든 적이 있는데 잘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?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으로 썼죠?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차원택시도 전원을 했는데요 그때 부폰과 대통령이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? 저는 없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? 최순실 이모는 저랑 차를 타고 갈 때도 누구랑 통화를 할 때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거나 항상 차를 세워서 내려서 통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인은 태반주사 맞은 적이 있나요? 네 있습니다 감초주사는요? 감초주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마늘주사는요? 피곤할 때 맞았습니다 백옥주사는요? 안 맞아 봤습니다 14년 말에 제주도에서 강릉으로 그처로 옮겼죠? 아니에요 서울로 옮겼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내로 강릉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? 강릉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릉에서 저랑 산 사람이요?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이 있죠? 예전에 있었습니다 역삼동에도 있죠?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 함께 있었고 강릉으로 14년 말에 제주도에서 강릉으로 그처를 옮겨서 함께 생활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걸 부인하시네요? 좋습니다 2009년 이후 베트남을 어머니 최순덕씨와 함께 여러 번 방문을 했죠? 네 아 저요? 네 저는 베트남에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? 그거는 여권 기록서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오빠 장성호씨가 2008년에 베트남에 산 이유가 뭡니까? 오빠가 원했나요?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가 원한 건가요? 13년 5월 전에 전대주 씨를 만난 적이 있죠? 베트남 대사 제가요? 아니 저는 없습니다 최순실 이모가 최순실 씨가 10월 30일 귀국에서 31시간 호텔에 있었을 때 그때 만났죠? 안 만났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까? 왔습니다 공중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? 유현이랑 유주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? 네 공중전화로 굉장히 짧게 통화했습니다 왜 공중전화로 했을까요? 핸드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14년 6월에 기영씨씨에서 골프 칠 때 2대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까? 어느 학교 교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? 누군지는 모르고요? 네 차은택 증인도 대포폰을 썼습니까? 최순실 씨하고 통화할 때 이용했습니다 몇 대를 썼습니까? 저는 최순실 씨하고 이용하는 한 대를 썼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고 봅니까?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그냥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장시호 씨 고영태 증인은 언제부터 알았어요? 오늘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자 다시 장시호 증인 하정희 씨를 알고 있습니까? 네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이 갔습니까? 아니요 장유라 씨 출산을 제주도에서 한 거 맞습니까? 정유라 정유라 맞습니다 얘 출산할 때 대통령이 갔습니까? 아니요 거기에도 한 번도 안 갔습니까? 네 제주도 출산한 이후에 제주도에서 대통령이 장유라 씨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? 네 정유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유라를요? 조윤순 장관 아시죠? 아니 모릅니다 결혼 날짜가 정확하게 2006년 며칠이에요? 제가 6월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이거 3차청 주문회 때 필요한 그런 진술들입니다 2014년 최순실이 고영태 증인의 집으로 찾아가 물건과 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? 네 무슨 돈입니까? 그냥 뭐 제가 모하는 돈이었는데 그 돈 봉투가 있었는데 얼마였습니까? 한 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왜 그걸 가져갔나요? 근데 나중에 제가 찾게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찾게 됐고 나중에 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 증인 오늘 하루 종일 김기춘 증인의 답을 보고서 왕실장이라는 별명 대신에 오리발 실장이라는 제가 별명을 다시 붙여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마 증인은 나중에 부인도 모른다고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권력을 주부르고서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인도 대표권 쓰지 않았습니까?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시계 하십시오 저 그 지금 지금